초대 초대 제주 잠깐만 어? 제주 어 이거 왜 댓글이 안보이지? 제주 댓글 어떻게 보지? 어? 미언니한테 이거 보냈는데 안보지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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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댓글 안보이는데 왜 오세요지? 오세요야 언니 왜 댓글 안보이죠? 잠깐만 댓글? 네 댓글 나만 안보이나? 나는 보이는데 나는 내 얼굴에 댓글 뜨는데 나만 안떠 무슨 테스트 중이라는데요 간단한 날 아 근데 렉 걸린다 아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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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언니한테 댓글 한 5개 달았었는데 그니까 1도 못 봤어 하나도 못 봤어 정말 귀여워 네? 뭐해? 오늘 누워있어요 제제 제제? 네 제제야 뭐해? 제제? 제제 누워있어 헐 왜요 제주 귀여워 아니 오늘 예쁘다 나? 나 오늘 뭐하는지 알아? 엠에 왜 이렇게 렉걸려 렉걸린다 렉걸린다 어이구 나 댓글도 안보이고 렉걸려요 이거 왜 이러는거야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건가 아 정세야 정세いく 정세야 감사합니다.